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새해 맞이 어 그 어 추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추천 게임 지금 골라오세요 아 총 게임 여기 사귄 예술증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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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잘해볼까 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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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봐봐 날 잘 쏘고 있지 나 그래 알겠어 일단 사귄 예술증 들어가볼게 어 들어가려면 원래 혼자 못 들어가거든 여기 총 꺼내서 이렇게 내려가면 돼 오케이 이 게임 내가 좋은데 여기 들어올 수 있어 있어 어 그래 일단 들어와 여기 어 arrangement 알겠어 빨리 들어와 잠깐만 어 DS 좀비래 좀비 좀비가 아니고 좀비야 좀비 per 엇갈렸어 간다 인터넷이 안되서 그런가? 왜케 이거 안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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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진짜 진실레알이야 진짜야 진짜야 오지마 뿅시 뿅시 내가 오사람이 뿅시 아 이제 그만 수고 또 다른 연습장 같아 다른 연습장 일단 한번 쏴줘고 쏘려서 6번 간다 잘 쏠꺼나 봐봐 나 됐다 한발도 내가 잘 쏘지 나 진짜 잘 쏘지 아 똥이 뭐야 진짜로 아 4번 들어갈게 자 연습농 4 에이킹 아 됐다 근데 인터넷이 고고고고 잠깐만 아 음 으아아 이거 이 1pt 3 어 가운데로 어어어 어어어어어 간다 뒤로 고고고 가다아 2번 가다 연습용 2 와우 3번 1번 1번 너무 쉽다 이거 너무 쉬워 이거 이거 추천 게임인데 이렇게 쉬워 이거 대박이네 아 그냥 가스밖에 없어 하 그래서 그냥 가스밖에 없냐 이거 어떻게 인삼이 여기 있던데 어 여기있다 인삼이 인삼이 써버려 일단 뛰어가서 발사 발사 와우 와우 이번엔 게임 종료한다나 게임 종료하고 다른 게임 들어갈게 오케이 알겠지? 마이크 좀 끌게 마이크 잠깐만 끌게 게임 종료하고 다른 게임 들어갈게 오케이? 아 뭐라고 할까? 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아 뭐 더 미스테리 3 아 예 뭐래 뭐래 난 들어오고 있다 이제 고고고 내 끝인데 나 못할 수 있고 한 판만 할 수 있다 내 마음이야 왜 불만 있어 내 마음이냐고 불만이냐고 알겠냐고 잠깐만 기다려 들어가는 중 그때동은 가위바위보일까 가위바위보 뭐냈어 난 주먹 아싸 내가 이겼다 사람이 없는데 뭐 어 이제 들어가셨다 짜잔 짜라짜라 블랙파쿠르TV잖아 블랙파쿠르TV야 블랙파쿠르TV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좀 검은 옷을 입었어 그 옆에 들어가볼까 어? 어 막아놨네 이제 시스템은 이거를 막아놨어 헐 와우 내 진짜 진심이야 아아아아 이제 못가겠네 아아아 워 베그 고우 데우 뭔 말이야 한판만 해볼까 알았어 한판만 해볼게 근데 뭐도 안 걸리면 바로 나가버린다고 오케이 아하하하 아니면 어떤 애가 나의 총으로 쏴서 내가 아웃때둘지 그러면 내가 그냥 게임을 바로 방종을 할게 어 이거 그냥 게임 게임 종료를 할게 일단 봐봐 어 누가 뭐더라 어 총잡이가 나 썼어 아아아아아 나 그냥 게임 종료를 해볼까 아이스 게임 종료란다 으으 진짜 왜 총잡이가 나를 그러냐고 왜왜왜 도대체 왜 그러는거야 왜 그러? 마지막에 내가 파쿠하고 이거 검키우기 할게 검키우기 어 키? 어 키? 어 키 도 키 악모찌 서버 입장중 서버 입장중 너무 심심해 언제 들어가지지? 버그가 좀 걸리나 봐 그치? 아 들어가졌다 내가 지금 1등 지금 내가 100억이 넘고 1000억 넘고 10,000억 넘고 어? 어? 100만원? 내가 1등이라고 쓸게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이다 내가 1이네 내가 1등이다 내가 제일 세다 근데 진짜 제가 제일 세요 중심인데 진짜 진짜 320대씩 오르고 J,I,N이 얘가 제일 세래요 제가 제일 세인데 아니 누가 제일 세? 내가 제일 세 크크크크크크크크 이렇게 썼어 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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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덤베 내가 이겨줄게 덤베덤베 오! 얘 나갔다 내가 다가 나갔다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내가 2등이야 내가 2등 multif 내가 1등이야 내가 2등이야 제가 2등으로 쓰는데 아니 근데 내가 한 명 없었구나 왜 이렇게 세 내가 그래도 너무 내가 이기잖아 내가 이겼는데 왜 왜 내가 섰어 여러분들 잠깐만요 마이크 끄고 조금 있다가 마이크 열게요 아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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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센츠게임이 들어갈게 센츠게임 알겠지 나 나 마이크를 잠깐 잠깐 집 밖에 못해 일단 어 이거 들어가시는지 봐서 나 화장실 좀 갔다고 나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니다 그냥 들어갈게요 점프맵은 2판 하고 하던걸로 하기로 아아 못하구나 아 그러면 저 점프맵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방송하기 전에 이거 마지막 한번만 하고 이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여기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음질 안좋죠 저도 음질 안좋아요 하하 하하 마이크 끌게요 팍콜할때동안 집중을 해야되서 그러니까 그 마이크 안들여도 불만하지 마세요 끌게요 팍콜할때때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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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